하왈!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Among Us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꿀잼 영상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출발해봅시다! 뿌뿌 이곳은 Among Us 크론들의 새로운 아지트 에어십 보자보자 보자보자 오케이 미션 쓰레기 버려주고 사다리 타고 쭈욱 내려갔어 어? 뭐야? 하이! 요 놈의 아이디 인증 맨날 안돼 아 저기요 뭐 전세내셨나? 저 빨리 바빠요 저 아 출근해야되는데 뭐하는거야 아 나와봐요 아 민트씨? 저한테 잠깐 줘보세요 이걸 딱 잡구요 그냥 샥 됐죠? 아하 아 아마때면 여기서 갇혀서 죽을뻔했네 아하핳 아하핳 왜 내가 하는거는 안될까 맨날 괜찮아요 민트씨 뭐 그럴수도 있죠 아 저 따라와요 짜자아 이거 화장실 뚫어봐 제거하는거 말려드릴게요 옽 으오옵 으으응 잆 잆 익 nay 아하핳 고개 잘 잡고 계세요 으응 우어어 으응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어머 호아 주황씨 참 재미있네요 하핳하핳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거야 아 진짜 식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미트씨 위험해 어이 큰일 날려고 아 한 번 아니야 니들 뭐하냐? 어? 뭐? 뭐야? 쟤네 느낌 수상한데? 데이터 어? 하하 야 주황아 너 진짜 여자 보는 눈 없다 어? 그 많은 여자 중에 하필 민트냐? 하하하하하 야 니가 뭔데 민트씨 욕해? 니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어? 어? 아이고 그래 그래 아주 그냥 끼리끼리 잘 넣는구만 그렇게 뭔가 무시당하는 주황이와 민트인데요 주황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저 녀석들 이상한거죠 음 음 음 음 괜찮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은 미션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딱 봐도 굉장히 인포의 느낌이 싸악 나는 녀석이 등장을 했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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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 왜 저래 어? 으아아아악 아 데에에에에에엣 미트야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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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말이죠 제가 일부러 그랄려고 했던 건 아니구요 그 근데 또 그 장면을 목격을 해버리셨네요 하하하하 따옴 빠염 미트야 리포트 아니 이 평화로운 에너십에서 살인사꾸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초록 당신 아니야? 어... 어... 흠- 흐흐흐흐흨 어? 저자식이 인포 입니다 으어어어어 그게 말이죠 야 너 대놓고 우리 민트씨 죽이고나서 나랑 딱 눈 마주쳤잖아 아이갓쥐 이 더러운 인포스터야 어엉 어... 어... 임포스터에게 사역을.. 오..우..오.. 누가비이이이이이이이이.. 오 위험해!! 으악.. 에으엑.. 감히 날 임포스터로 몰아라.. 죽어마땅하다 넌! 흐어.. 오오오~~ 어딨어.. 어딨어? 못 참겠다! 여기 있었구만 다시 한번 눈감~~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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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어어 잠깐만 와 스토리가 설마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아 주황이가 말이죠 그 예전에 임포스터 아빠를 뒀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었군요 아 임포스터 아빠가 죽고 나서 아빠의 유품인 이 왕관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아 어쩐지 뭔가 좀 낯이 익다 했어 이 주황색 꼬맹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아이고 근데 어떡해 아 여기서 나오네 임포스터였던 아빠였지만 또 다른 임포스터로부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기가 직접 몸을 던져 임포스터를 막았던 아빠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이다 뿌우 아 아-아! 아-아! 에너지 다 떨어졌어! 아-아! 더러운 임포스터 너무 많다. 야아아아아아-악!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그렇게 에어십의 평화를 막았지만 결국에는 민트를 지키지 못했던 주왕위입니다. 오우! 얘는... 그... 신규 임포스터 아닙니까? 상태가 좀 심상치 않은데? 스켈드 호로 가는데? 민트가... 창고에서... 어? 뭔 소리로 들었습니다? 어? 뭐야? 어? 어? 진짜 맛있어! 어? 거의 연두야! 뭔가 이상한 소리나! 저쪽에 와봐 와봐! 완벽한 잠입 성공! 빨리 와봐! 지금 큰일났어! 느낌 이상하다니까! 이상한 소리났어 분명히! 야 이거 이러면 이만한 사람이 나간거야! 어이! 무슨일이야! 어? 보라가? 어? 어? 뭔가 이상한 인기척이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 하아이! 어? 으에에에에! 쓰하이! 허! 무려! 거의 신규 임포스터라니요! 으응? 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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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신고해야돼... 리포트! 이 자식이... 이... 이... 으! 으! 어어... 어... 무자비하게 썰려버렸습니다. 포라가. 어? 뭔 소리지? 설마 설마 안돼 여기 있어? 아저씨 안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괜찮아 아저씨 못믿어? 힘하면 또 이 아저씨잖아 기다려라고 거인 연두가 거인 인포를 만나러 갑니다 원자로를 망가뜨리나요? 이렇게 되면은 좋아 에너지원을 얻었다 와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요? 거인들의 우주선인가? 오 아 큰일났구만 위험 위험 셀프 파괴 24시간 남았습니다 큰일났어 원자로에 에너지가 다 달았어 근처에 에너지원이 발견됐어 아 그래서 이 스켈드에 잠입해서 원자로를 탈취하기 위해 들어왔군요 아니 아저씨 괜찮을까? 불안해 아무래도 어이 아들아 당신은? 설마 디디디따 따 따 따 따 1분으로 설정해 놓고 이곳은 이제 파괴된다 어 안돼 이 자식이 날 막지마 아 원래는 거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는 압도적인 힘을 자랑했으나 오히려 같은 거인들에게는 힘을 영 못 추네요 거인 연두 어? 잠깐만 아저씨 뭐야 저 꼬맹이 넌 관심 없다 어 어 잘 있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에이 나쁜사람 꼬맹이라고 봐줬다만 너는 안되겠구만 잘가라 꼬맹이 어 뭐야 뱃대지 한 방에 정신을 못차리는군요 아 하지만 쓰러지면서 레이저를 같이 맞은 서인년도 15초밖에 안남았어 어떻게 어 삑 삑 삑 삑 어 안돼 자 빨리 원자로 껴 설마 어 아 다행히 원자로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치명상을 입은 거인연도예요. 피자에도 반응이 없어요. 아저씨 이거 좀 드셔보세요. 좋아하셨잖아요. 이거 먹고 힘냈잖아요. 뭐야? 죽었어? 아저씨! 피자의 기억이 느껴진다! 사실상 근데 이 정도면 피자집 아들 아니었을까요? 아저씨! 살아 있었구나. 난 역시 믿고 있었어요.